안녕하세요. 엔비치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로직프로엑스의 10.4.2 버전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의 메이저 업데이트는 아니지만요. 꼭 필요한 것들 여러가지가 업데이트가 돼서요. 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특징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직프로엑스 같은 경우는 많은 장르를 대응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운드 라이브러리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들이 굉장히 크죠. 대략 수십기가에 육박하게 되겠는데 그거를 이렇게 맥 시스템 안에 다 탑재를 하게 되면은 저장 공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에 있는 하드로 여러분께서 옮길 수가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맥 시스템에는 데이터를 비우고 다른 외부에 있는 하드로 옮겨서 로직프로엑스의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외장하드의 속도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외장하드와 연결 방식을 지원하는 걸로 사용을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 템포가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 템포를 이용을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템포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여러가지 룹들을 이렇게 로직프로엑스로 드래기를 했을 때 자동적으로 매칭을 해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라이브로 막 레코딩을 한 것들을 템포를 분석을 해서 템포를 기입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 다른 애들도 이렇게 정렬을 해주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알케미 씬스의 업데이트가 되겠는데요. 알케미 씬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용도로서 활용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샘플을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리신디시스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합성 방식을 지원을 해주게 돼서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멋진 사운드 디자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으로는 인디펜던트 펜과 샌더온 페이더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샌드레벨을 이쪽을 보시게 되면 버스1, 버스2 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거를 이제 페이더 형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오토매틱 슬러라고 해서 복수로 여러분들께서 노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스코어 비오세요. 그리고 오토매틱 슬러를 적용하시게 되면 걔네들이 전체적으로 다 슬러가 기입이 되는 것도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로직 메모장에 여러분들께서 작업 중에 움직이신 파라메터라든지 꼭 기록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생겼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로 로직 프로엑스 메뉴에 가보시게 되면은 사운드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 다시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인스톨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인 다른 하드 드라이브로 이 로직 프로엑스의 라이브러리를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께서 리로케이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다른 하드 드라이브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중앙을 보시게 되면 메인 LCD 창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쪽을 보시게 되면 중앙에 지금 BPM이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 킵과 어댑트, 오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킵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지정해 놓으신 프로젝트의 BPM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댑트와 오토 같은 경우는요. 라이브로 레코딩을 하셨을 때 자동적으로 BPM을 분석을 해주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디도 이번에는 지원을 해주게 되겠는데요. 미디를 직접 여러분께서 연주를 해주시게 되면요. 그거를 또 분석을 해서 템포를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템포가 많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음악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정 구간에서 어떻게 템포가 변하겠다라는 확실한 판단이 있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템포 프로젝트 세팅에 가보시게 되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따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간략하게 미디 레코딩을 통해서 스마트 템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킵으로 두고 하시게 되면 기존의 방식 그대로를 사용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댑트나 오토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어댑트를 한번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트로놈은 틀지 않고 그냥 플레이 중에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트로놈을 듣지 않고 녹음을 했기 때문에 어떤 BPM으로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글로벌에 여기 있는 템포를 한번 오픈을 해봤을 때 자동적으로 템포를 분석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트로놈을 눌러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라이브 레코딩의 템포를 분석을 해서 넣어준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오디오 파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킵으로 둔 상태에서 1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오디오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포 정보가 없는 오디오 파일인데요. 제가 여기 있는 드럼을 한번 여기에다가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20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BPM에 맞지 않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언두를 해서 지워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LCD 창의 스마트 스탬퍼 밑을 보시게 되면 스마트 스탬퍼 프로젝트 세팅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위에 거는 레코딩을 할 때 어떻게 정렬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 두 번째로는 임포트 오디오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정렬을 할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바와 비트에 정렬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은 내용을 여기에다가 한번 불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팝업 창이 하나 떴는데요. 이때 쇼를 누르시게 되면 스마트 템포 에디터가 열리게 되는 건데요. 일단은 돈 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 상태에서 똑같은 상황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랑은 다르게 BPM이 정확하게 맞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여러분께서 뭐 이렇게 뭐 BPM을 더 늘려 볼게요. 아니면 BPM을 더블 클릭해서 뭐 이렇게 150 뭐 이렇게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프로젝트의 BPM에 오디오 파일을 동기화를 손쉽게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템포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오디오 파일의 템포를 알아내고 싶을 때 자, 그럴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LCD 창에서 이번에는 오토로 두시고 그리고 오디오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클랩스를 한번 여기다가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스마트 템포 에디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글로벌을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128로 분석을 해준 거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템포 에디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여기는 얘네들을 이제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히 포인트를 이렇게 움직여 줌으로 인해서 잘못 분석된 게 있다면 이렇게 제대로 해주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 포인트에는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만약에 분석을 조금 더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여기 있는 첫 번째 점은 이렇게 마커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케일 이렇게 스케일별로 스케일 셀렉션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레프트 라이트로 이렇게 스케일 레프트 라이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를 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잘못되게 분석이 된 게 있다면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해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LCD 창에서 임포트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정렬이 되는가 그에 대한 내용은 좌측 인스펙터에 보시게 되면 플렉스 앤 팔로우에 보시게 되면 똑같이 있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